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회입니다. 뭐 이제 선거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만들 수가 있고 여론조사 데이터도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선일보의 한 논섭위원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5년 동안 남긴 것은 거짓말만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틀 전에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도 여러분 확인하셨지만 무슨 선관위가 그렇게 선택한 전자투표 시범중학교 거기에서 한 학부형이 아니 중학생 학생회장을 뽑는데 온라인 투표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내용 보셨죠. 정말 이상한 나라이자 키위한 나라이자 괴상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참 큰일이 난 거죠. 다들 뭐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음이 가지 않고 뻔한 거짓말도 다 그냥 뻔한 거짓말처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그냥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여론 국정지도 여론조사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기가 찬 거죠. 여론조사는 여론을 있는 여론을 조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론을 자기들이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덕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23% 이준석이 16.5%가 나왔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길 리서치 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아마 특정 언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유승민 23% 이준석 16.5% 이런 여론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버젓이 나와가지고 중앙일보의 이름들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로도 칠렸을 뿐만 아니고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또 그걸 가지고 칼럼을 썼네요. 정말 참 사실을 이렇게 배관시하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23% 이준석 16.5% 한길 리서치라는 데서 했네요. 이런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빠른 미래당 출신들로 다 채우라는 이야기네요. 이게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전혀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마 선관위의 내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는 모두 다 공식적으로 선관위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두 사람도 정치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승민 23%고 이준석의 16.5%가 나오니까 유승민이나 이준석 가운데 신임당 대표를 뽑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기에 선거 결과도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여론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론조사업체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지난 6월 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 선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여러분들 선출 과정도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그렇게 나경훈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손을 대는 그 전초단계가 다 여론에 손을 대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의 문제 공정성 문제를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국정을 전혀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을 꾀한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의 공정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전혀 장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참 큰 거죠.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여론을. 여론조사란 게 뭡니까 존재하는 여론을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것이 특정기관의 이름들이 제공한 의심스러운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표본을 통해 가지고 선출하니까 기본적으로 추출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전혀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16.5% 안철수 의원이 13.4% 나경원인 10.4% 주호영인 5.9% 김기현 후보가 4.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 하는 거 아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업체의 이름을 걸고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론을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론을 제조하고 여론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각 신문의 주요 신문의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난 다음에 댓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두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유승민이 1위고 이준석이 2위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정말 뭔가 정직한 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선거에서 혼이 났으면 그 선거에 혼이 난 전초정 단계가 여론조사기관인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여론조사부터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리버리 어리버리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지난 5년도 힘들었는데 이런 도저히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여론조사에 바탕을 두고 언론들이 왁왁거리는 것을 계속 봐야 되니까 정말 참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거죠 0923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저는 가짜 여론조사에 신물이 납니다 19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합니다 0923님 이야기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가짜 여론조사에 신물이 납니다 여론조사 업체라는 이름으로 가짜 여론조사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내고 그것을 신문들이 돼서 특별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김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만 응답한 모양입니다 Y님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세몰이나 여론조작을 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보통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돼 있으면 뭔가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부터 손을 대야지 우왕좌왕 우왕좌왕하고 이제 아무튼 어디에 합바지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고 만들어진 여론을 가지고 언론을 조작을 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아주 해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길 리서치라는 기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샘플 1,06개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당대표 적합돼 유성민이 1위고 이준석이 2위라고 그런 허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길 리서치 외에 또 다른 데서 우달라 들으면 그러면 그걸 또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거짓을 정말 참 다들 거짓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뻔한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귀 맞고 눈 맞고 살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제정신을 갖고 살고 사실과 진실을 중시하고 옳은 일을 위해 가지고 뭔가 일들이 이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죠 이런 걸 보고 말이 됩니까 오늘 여기에 녹색 장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시작할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탑뉴스입니까 허니님은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때도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폭풍으로 쌍거리에서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깨어있는 사람들은 힘듭니까 이런 허연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을 뭡니까 대서특비를 하고 모든 신문들을 도배하는 걸 봐야 되니까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의 소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범죄죠 허니님 말씀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권력이라는 것이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위험도 있어야 되고 가혹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허우되면 멀쩡했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허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온 전신의 여론을 그냥 만들어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вар 도대체 1 5 wearing neo 1 5 5 6 6 ác